파이널 슈퍼히터에서 생산된 고온, 고압의 과열 증기는 주증기 배관을 거쳐 터빈 빌딩 내 2개의 메인 스탑 밸브에 유입됩니다 그리고 HP 터빈의 소요 증기량을 조절하는 4개의 컨트롤 밸브를 지나 상부에 1, 3번, 하부에 2, 4번의 주증기 배관으로 연결된 HP 터빈으로 공급됩니다 HP 터빈에 공급되는 과열 증기 조건은 전격 출력에서 압력 246kgm², 온도 565.6도씨입니다 이 고압 과열 증기는 처음에는 HIP 스팬의 중간 부근으로 들어와서 터빈 엔드 쪽으로 8단의 HP 터빈 로줄 다이아프램과 로터를 거치면서 터빈을 구동시키고 일부 증기는 고압 급수 가열기의 추기 증기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345도씨로 떨어진 증기가 되어 콜드 리히트 파이프를 통하여 다시 보일러에 리히터로 공급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